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급등나기 특히나 엇갈리는데요.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뉴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LS 머트리얼즈입니다. 정말 IPO 이전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LS 머트리얼즈는 LS의 손자회사이자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핫하다는 산업들은 모두 다 영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장치, 울트라 커퍼시티, 알루미늄 소재 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UC 같은 경우에는요. 차세대 2차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고 LS 머트리얼즈가 특히나 기술력에서 인정받은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의 상장이 더 기대가 되는 건데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1,619억 원대로 집계가 됐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44억 5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았는데요. 12조 원 넘게 증거금을 모은 바 있고요.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보다 더 아웃포포만 6천 원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네, CJ E&M입니다. 어제 당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인데 CJ E&M이 미국의 핍스 시즌이 2,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받았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핍스 시즌이라는 기업은요. 2022년에 CJ E&M이 인수한 미국 스튜디오입니다. 이 핍스 시즌은요. 일본 엔터 기업인 도호로부터 2,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받은 건데요. 방식은 제3자 배정으로 한 유상 증자를 단행해서 2,9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도호가 앞으로 핍스 시즌의 2대 주주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CJ E&M 산하 스튜디오가 유치한 외부 투자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특히 CJ E&M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와 티빙 합병 이슈로 인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러한 뉴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은 원자력 쪽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가 주설비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소식을 어제 내놓았는데요. 어제 당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이고요. 규모 자체가 큽니다. 1조 1천억 원대 규모인데요.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에 대한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1조 918억 원대라고 하고요. 내년 4월부터 착공될 예정이고 2025년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온 바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흐름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 한국 타이어가 여러모로 좀 시끄러운데 노조가 직접 MBK 파트너스를 저격했습니다. 노조가 외국계 자본의 지주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최근에 MBK 파트너스는 한국 앤 컴퍼니의 주식 공개 매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 공개 매수는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요. 한국 타이어 노조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노랑머리 한국인으로 악명 높다라면서 단기의 수익성이 급급하고 노동자 권리 파괴 세력이다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